오! 잡았습니다! 오오!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쏠티아빠입니다. 오늘은 근처에 개망치고 낚시하러 왔어요. 이거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낚시하러 가자. 가! 태호 있다고? 태호 살아있어요! 태호!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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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돌려! 돌려! 오오! 사이드 된다! 지금 좀 크다! 빙고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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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니를 잡았어! 오! 마이갓! 비니! 좋아! 좋아! 깨끗! 사이드가 될까요? 과연? 미니! 첫 물고기 잡았네? 빙고마크 엄청 큰거야! 아니 두 번 잡았어요! 두 번 잡았어요?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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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촌이 형 잡았잖아! 어! 어! 미니가 어! 어! 하면서 잡았네? 빙고마크가 어디있어? 빙고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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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 어! 이거! 38나야지 가져갈 수 있어요! 오! 엄마 잡았다! 엄마 잡았다! 엄마는 또 아기야! 엉친거 같아! 그나마도! 날쩍 있어! 있어! 아! 있다! 있다! 천천히! 천천히! 안 커! 아기야 이건! 엄마! 내 손에 엄마한테 발 만져 봐봐! 엄마는 아기만 잡혀! 아기! 자아! 세이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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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살려주자! 미니 들어! 사진! 사진 하나 찍고! 바이바이! 살려주자! 이리와! 자아! 이제 놔줄게! 빠빠이 해야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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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간다! 안녕! 미니 봐봐! 잘했네! 오! 잡았습니다! 간다! 오오오! 뭐야 이거? 오오! 사이즈가 꽤 되는데? 오! 바람 안 돼! 예이! 바람 안 돼! 예이! 예이! 크다! 크다! 오빠! 엄마! 엄마, 엄마, 남자, 남자! 지금 잘라нее! 우와! 예이! 다이빵! 아빠, 나 1등 갔는데! 아빠, 1등인가? 더 클 수 있어! 오 마이 갓! 따라해서มา! 와 이거 보세요. 사이즈 진짜 좋은데? 사이즈 한번 재보자. 사이즈 한번 재봅시다. 이거는 56cm가 지나야지.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 집에. 뭐야 67cm. 이거는 오늘 우리 먹자. 처음으로 배에서 회 한번 떠보겠습니다. 회 먹을 거야? 네. 이거는 집에 가서 먹고. 잠시만요. 짠. 짠. 너무 커서. 잠시만요. 도대체. 도대체. 이리 와. 기다려. 손. 손. 옳지. 프레시. 십. 프레시. 손. 옳지. roar. 이리 와. 네. 이리 와. 엑ст 시기. 템. 이리 와. 시리 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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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조금만 찍어줘? 봐봐 맛없지 어때? 알싸? 미니 하나 먹어볼까? 네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또 먹어 더 먹어볼까? 네 맛있어 음 좋아 맛있네 어때? 이렇게 잡아서 먹으니까 맛있지 배에서 네 물 주세요 여기 안에 어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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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옳지 가 아 응, 아파 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물고기가 있어 물고기가 있어 물고기가 있다고? 코드! 코드가 있어 두 마리가 있어 두 마리? 뭐야 이게? 코드 사이즈 되는게 있네 무겁지? 무거워서 오늘 되는 날이네 부사 부사 블랙 스팟 하나는 골드 스팟 둘 다 좋은게 잡혔네 굿좌 바다 아이 코리 되겠다 자 들어 그렇지 옳지 오 마이 갓 민규야 이리 오세요 얼마 큰데요? 44 워호 38 30 어때? 그거 되면 좋겠다 사이즈 뭐에요? 안돼 잠깐만 어때? 돼 딱 38이네 살려줘 살려줘 돼 살려주자 돼 살려주자 많이 잡았으니깐 빠이빠이 해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빠 안먹어도 돼 응 딸가 아빠 하나 있어 거기 응 많이 잡았으니깐 이렇게 살려주는거야 그치? 나 살려준거 재밌다 아빠 아빠 내가 우리 세개 잡았다 그쵸 오케이 오케이 오빠 조그만거 같은데 하하 자 저녁으로 라면 한번 끓여먹겠습니다 라면은 배에서 끓여먹는게 최고 오늘 최고의 시나리오는 원래 꽃게망을 해가지고 개 잡아서 개 라면을 끓여먹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개망에서 물고기 잡았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훅 시나리오는 탈퍼맣 아리 낙지 문교 잡아 아리 아 잠시 아 막 박서 강한 편의점 쭈핏씨 엄청 좋은건데 지금은 올해 뭔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킵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살려줘야 되요. 형들 원래 맛있는건데 엄청 맛있는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건데 빠빠이 죽은 안돼 오늘 많이 살봤네 자 오늘 개는 못 넣지만 새우라도 새우 깨끗한 물에 닦아서 새우라면 자 새우라면 먹어보겠습니다 엄마 안 매웠었어요 새우라면 새우라면 맛있다 맛있다 새우라면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낚시 재밌게 했고 배에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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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